흠흠흠흠흠흠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했구만 음 역시 난 부지런한 사장이라니깐 이제 곧 댕댕이가 오고 리아가 오고 나머지 멤버들도 출근하겠지 오늘 멤버들을 위해서 가방에다가 주제를 잔뜩 써왔는데 어떤 상극을 찍으면 좋을까? 아 애들 출근하면은 상극에 대해서 토론해봐야겠다 오늘 너무 설레요 잠시만요 뭐야? 한참 기다린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오지 지금 시간이 몇시지? 음... 뭐...뭐야? 출근시간부터 1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출근을 안했잖아 이거 이거 다들 빠져가지고 다 잘라버려야지 이거 출근날에 하나같이 출근을 안해? 내가 평소에 너무 잘되어져서 다들 기강이 해이해진 모양이지? 안되겠어 이거 내가 직접 찾아가서 되견면은ATHAN 또 늦지 못하게 까끗하게 온줄을 내줘야지 이거 으으으으으으. 으아갓으으으어양 너 얼굴이 아.. 아닌 디? 에? 아 잠깐만 나와봐요 정말.. 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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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촉촉촉촉촉촉촉 됐다 어? 요르르가.. 화장으로 성형을 했네? 아 뭔 소리에요! 화장 조금 안 했다고 못 알아보시더니 이걸 무슨 소로 알아봐 그리고 너무한 건 너야 사악극 찍는 날인데 왜 아무도 출근을 안 해? 너 따라와 너 따라와 너 따라와 황글 찍어야 되는데 빨리 따라와 오늘은 그냥 단체로 혼주를 내야겠어 그냥 월급을 깎던지 말던지 에이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면 깰 수 있어요 이번 기믹만 잘 넘기면 아니 그걸 막고 왜 죽어요 아니 진짜 개틀딱이세요 아저씨 그렇게 못할 거면 게임을 하지 마세요 에? 저 몇 살이냐고요? 아니 24살인데 왜요? 음.. 음.. 진흙.. 따악! 뭐라구요? 아니 어린놈이 뭐 그렇게 경호 없이 말을 하냐고요? 응응응 아니 아저씨 손가락이면 말로 초올라 어리 없거든요? 그 정도면 주먹 쥐고 키보드 누르는 거 아님? 그 정도면 주먹 쥐고 키보드 누르는 거 아님? 게임 그만해! 어때? 야 진흙 됐노? 왜 오늘 출근 안 해? 왜 게임하고 있어? 형이 내 방에 왜 있어? 오늘! 오늘! 이 Paper 우리 현금 씨 눈 elemental이잖아! 그나 왜 출근 안 해? 어..마 whiskey 라디오 아니 형 하지만 오늘 로스트ARK Poems 래기가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따가 알 fak anh 따라와단 retrie 빨리 출근해요 projections olsa ев관 cost 날 아바타석 Indust 출근해. 출근해. 이쪽으로. 형 잠깐만 근데 나 레이드 맞춰서 거의 다 깼는데 조금만 더 오면 안 될까? 알았어 알았어. 갈게 갈게 갈게. 출근해. 이 그로잇! 이 눈빛. 이 콧넷. 이 턱선. 오늘도 아주 프로핏. 늘 릉녀맨TV에서 나를 BTS라고 놀려서 싫은 척 반응해 왔지만 난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. 내가. 아주 잘생겼다는 사실. 야! 취해! 너 이 녀석 오늘 왜 출근 안 했어? 또 거울 보면서 너한테 취해 있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거지. 좀 진정해 주실래요? 제가 잘생긴 걸 어떡하라구요. 진짜 너 잘생기면 다니? 잘생기면 출근 안 해도 돼? 잘생기면 끝나? 세상이 끝나니? 녹화가 끝나? 제가 너무 잘생긴 탓이네요. 정말 죄송해요. 난 잘생겼다고 안 봐줘. 너도 따라와. 예? 너.. 니 월급.. 니 월급 취해줄 때한테 줘야겠어. 빨리 там steering bite에 그거 안 돼요! 빨리 따라와. 내 월급을 놓고 안대 autograph.. 한 극 찍어야돼. 으... 단미... 하나 둘! 하나 둘! 이거지! 스트레스 확 풀리는 게 아니야! 아! 녹화해서 스트레스를 PR로 풀다니! 하나 둘! 아... 다쳤다... 아 힘들어... 침대가 어딨더라... 이 근처인데... 아 여기다! 아... 드디어 쉴 수 있겠어... 음... 오늘도 가상세계에 빠져있구만... 아! 맨날 VR만 하고 말이야... 현실을 사세요 제발 단미오님! 와... VR 벗겨야지! 굿! 아... 왜 이렇게 밝아... 단미오님... 아주 즐거워 보이시네... 녹화도 안하고... 요요요요... 요요요... 인오미님..? 너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어? 한참 춤출 때부터 다 보고 있었어요. 제발 담임님 현실을 사세요. 아 봤다고? 예? 담임? 그러면 어떡해! 춤추던데 정신 팔려서 출근을 안 해? 가상세계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현실 세계를 더 챙겨야지? 출근? 그래 지금 12시에 12시! 출근 시간은 10시라고! 빨리 따라와! 따라와! 예! 예! 18시! 얼른 따라와! 알았어요! 현실을 사세요! 아이 춤 더 춰야 되는데! 오늘 점심은 맛있는 불닭! 오늘은 특별히 치킨 도마리랑 불닭이랑 먹어야지! 이게 얼마 만에 먹는 불닭이냐? 오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먹어주겠어? 잘 먹겠습니다! 으악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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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ugh! 내 불닭.. 아직 한 입도 못 먹었은데! 으악! 으악! 불닭이.. 중요해! 어? 왜 출근 안 했어? 출근이야?! 벌써 한 시가 훌쩍 넘었는데 지금! 으응?! 출... 출근? 오늘? 그래 시끄럽고 빨리 따라와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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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 그게 아닌데? 너! 너! 왜 출근! 안 했... 안 했... 아니 잠깐만! 집을 부실 거야 집을! 안 돼 안 돼 잠깐만! 왜 출근 안에 냉장고를 부셔 치킨도 부셔! 내 치킨! 출근 안 하면 별로 네 집을 그냥! 잠깐! 따라와 너도! 아... 팔 아파... 영민이 화 많이 나신 거 같죠? 아... 진짜 화 많이 난 거 같더라... 아... 파리야... 이제 어떡하죠? 아휴 어쩌긴... 기완이 형 화 풀릴 때까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... 어? 어? 나 못 참아? 음... 나 못 참아... 음... 아무도 녹화하러 안 오고 있었어? 음... 딴 짓을 하고 있었다고 너도 빨리 여기 서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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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... 너희들... 너네 죄가 뭔지 알겠어? 이제 곧 2시라고 2시! 이라는 날에 멤버란 애들이 아무도 출근도 안 하고! 어? 게임이 나오고! 산만장어! 그냥 해이해졌다 이거야! 어? 죄송합니다... 어떻게 출근을 단 한 사람도 안 할 수가 있어! 열심히 하네! 죄송합니다... 나 진짜 너무 섭섭하고 너무 화나! 나 눈물 날 거 같다고! 죄송합니다... 미안합니다... 음... 얼굴만 봐도 화나 얘는! 너는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하고도 혼자 사과를 안 할 수가 있니? 그렇게 뻔뻔하니? 아니... 그렇게 뻔뻔하냐고 싹싹 모자의 피로도 모자랄 판에! 아니 형! 형! 와아악! 어? 왜? 어? 아니 형, 그게 아니라 말 듣고 하지 마!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말 듣고 따박따박따 말 듣고 하는 거야! 어어! 아니 그게 아니라! 뭐? 오늘 목요일인데? 목요일이 뭐? 목요일이 뭐? 목요일이 뭐? 오늘 녹화 안 하는 날인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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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어쩐지 좀 이상하다, 핸소! 우리는 화요일 수요일에만 녹화하잖아! 오늘은 목요일 쉬는 날이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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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아하하하? 내가 착각을 좀 했네? 나 오늘이... 화요일인 줄 알았지? 어? 오케이 오케이! 오늘 고생했고! 모두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! 하하하하 다들 이제 해산하시고! 자... 하하... 어? 다음주에 보도록 해요! 오늘 목요일 날은 녹화 안 하는 날이었지 참... 아이고, 맞다 맞다! 으어억! 해산암벗아 이거면! 딱따 ugly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